안녕하세요 복지사입니다 일단 지금 여러 체인에서 이 퍼프덱스 즉 탈중앙 선물 거래소가 넘쳐나고 있거든요 사실 원래 같으면 이렇게 나오면 이게 장사가 되려나 싶었는데 일전에 그 버텍스가 토클런칭 이후에 시장에서 좋은 가격대가 형성이 되면서 진짜 맞돌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사실 아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각 포인트별로 이제 에포크를 충분히 쌓아온 게 아크이기 때문에 이제 순서상 아크가 먹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이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채굴 방법에 대해서는 우측 상단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텔레그램에는 간단히 소식을 드렸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려 보자면 채굴에서 포인트를 얻으면서 스톤 클레임을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클레임이 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토큰런칭 때 나오는 아크가 예상보다 더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시총이 가벼워지고 그러면 가격이 움직이는 폭이 커진다는 거죠 시총이 가볍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아폴로X라고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특기랑 파트너십도 맺고 있고요 거래량도 아직도 꽤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당연히 낮은 게 좋지만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는 잘 나가고 거래량이 많은 게 좋겠죠 각자의 입장이 다른 거니까 제가 범용적인 소식만 좀 전달 드려봤습니다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계속 팔로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그 두 달 후에도 토큰 가격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저 버텍스가 워낙에 같은 카테고리로 잘 먹여줬었기 때문에 저도 나름은 여기서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 아크에 대한 간단한 뉴스 전달 드렸습니다 벤틀릿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였습니다 복지사였습니다 아멘